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여자입니다. 몇 년 전 저는 누가 들어도 놀랄만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은 차마 남들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이곳 썰맘에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무려 6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동갑이었던 저희 둘 다 멋모르는 20대 초반에 만났죠. 저는 당시 일반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치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공부량이 장난이 아니라서 솔직히 만난 횟수는 그리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학생이니 저희의 단골 데이트 장소는 남편 학교 도서관이거나 남편의 반지하 자취방이었죠. 6년의 시간 동안 만나게 되면 어느 순간 그냥 자연스러운 공기처럼 편안하고 없으면 허전한 가족 같은 사이가 되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제 남편이 남자친구였을 때부터 알고 지내셨고 저도 이전부터 남편의 부모님을 알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이서 같이 정육점을 운영하셨는데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공부하는 남편이 안쓰러우셨는지 항상 저를 통해서 좋은 고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은 물론 늘 본인을 챙겨주시는 저희 부모님께 감사했고 또 죄송스러워했죠.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꼭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게 있는데 혜정이 너하고 너희 부모님이야. 진짜 나 공부할 때 배 안 굶고 외롭지 않았던 건 다 너하고 네 가족들 덕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남편은 제가 막 취업을 하고 나서 반년도 안 됐던 해 저희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그만 가라는 저희 어머니의 말에도 3일 내내 장례식을 지키고 납골당까지 따라와 제 곁을 지켜줬네요. 남편은 저희 아버지 사진과 유고람 앞에서 울면서 미리 많이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고 혜정이와 장모님은 본인이 지키겠다고 말했어요. 생각해보면 그게 남편이 처음 제게 한 프로포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저와 제 가족을 본인의 가족처럼 생각을 한 만큼 저도 결혼 전부터 남편의 가족을 제 진짜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남편의 고향은 강원도였는데 시부모님은 시골 마을에서 배추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구묘가 그렇게 크지 않아 형편이 넉넉치는 못하셨네요. 시부모님이 믿는 건 개천에서 욕나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서울러 상경한 남편뿐이었고 그런 남편 곁에서 가족을 대신해 챙겨주는 제게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아니, 몇 달 전에 서울 가서 현준이 자취방에 들렀는데 이 녀석 냉장고에 소고기 장조림이 한가득 들어있는 거야. 나는 도무지 해준 기억이 없는데 누가 얘한테 그런 걸 해주겠어. 근데 그게 다 혜정이 내 어머님께서 해주신 거라니 이거 죄송해서 어쩌니? 따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아니에요. 그냥 가게에서 고기 손질하시면서 밑반찬 하라고 해준 건데요, 뭘. 저희 어머니도 현준이를 거의 아들처럼 생각하셔서 혼자 살면서 대충 한 끼 떼울까 봐 걱정하시거든요. 난 현준이 서울 보내고 애가 먹을 거 제대로 못 챙겨 먹으면서 공부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 근데 우리 아들이 무슨 재주로 공부하면서 일어나가시를 다 만났을까? 우리 혜정이 덕분에 밤에 달이 쭉 펴고 잔다. 혜정이는 바로 취업한다고 했지? 네, 아마 방학에 인턴 나갔던 마케팅 회사로 갈 것 같아요. 아유, 참 야무져서 벌써 자리도 잡고 우리 혜정이는 참 대단도 하구나. 혜정이 회사 다니면 아무래도 현준이 보필 더 안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잘 됐네, 잘 됐어. 시부모님은 저를 남편의 수호천사 정도로 생각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 앞가림도 막막했던 나이에 혼자 살면서 공부하는 남편을 챙겼으니까요. 남편 자취방을 제 집 진화될 듯 하면서 밥 챙겨주고 또 오래 앉아 있느라 운동을 못하니 영양제 챙겨주고 또 생활비가 없을 때는 제 월급을 반으로 나눠서 남편에게 준 적도 덜어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간혹 가다가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그것도 못하면 제가 월세를 대신 내준 적도 있답니다. 그때는 솔직히 그게 당연하다고 느껴졌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본인의 꿈을 위해 노력을 할 때 제가 대신 공부해 줄 수는 없으니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든 했던 거죠. 제가 그런 도움을 남편에게 줄 때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시어머니께서 제게 직접 연락을 해오셨는데요. 현준이가 성공하면 다 혜정이 네 덕분이라고 고맙다는 말을 꼭 붙이셨어요. 현준이한테 뭐 필요한 거 있나 전화하면 다 혜정이가 먼저 해줬다고 괜찮다고 하더라. 우리가 혜정이 너한테 참 고마운 게 많아. 혜정아, 몇 년만 고생해라. 현준이 저 치과의사 되면 그거 다 네가 덕보는 거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말들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른으로서 나중에 내 시어머니가 되실 분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많이 흐른 뒤에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다 큰 아들을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맡기지 않았을 거라고. 마냥 고마워하기보다는 미안해할 것이고 너도 네 인생이 있고 네 앞가림하기 바쁜데 네 부모님께 죄송해서라도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말렸을 거라고 하더군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말이죠. 딸벌대는 제게 본인 아들 뒤치다거리 맡긴다는 게 마음 편한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남편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던 나란 사람에 취해 시부모님이 저를 열려놨다고 칭찬하는 걸 그냥 좋게만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결혼 전이라 할지라도 시댁 식구들이 저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줬었어요. 저는 특히 시누이와 가까웠고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는데요. 시누이는 남편이 졸업 후 면허시험을 볼 때쯤 일찍 결혼을 했어요. 시누이 남편이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돼서 이사를 오게 됐고요. 남편과 시누이는 원체 사이도 좋고 친구처럼 지냈는데 사는 곳이 가까워지니 저도 자주 얼굴을 보게 됐죠. 그리고 시누이 성격이 진짜 유쾌하고 좋아서 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누이의 신혼집이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가까워서 종종 남편 없이 저 혼자서도 놀러 갈 정도로 친해졌는데 시누이가 저만 보면 하는 말은 바로 이거였어요. 언니, 우리 오빠랑 대체 언제 결혼할 거예요? 그 인간이 언제 식올리자고 안 해요? 이제 인턴이니까 아마 레지던트 되고 나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요. 어차피 모은 돈도 얼마 없는데요. 아우, 오빠 진짜 복 받았네. 저라면 6년 동안 나 기다리게 한 남자 답답해서 가만히 안 뒀을걸요? 그리고 언니가 여간 고생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무슨 복인지. 박현준 씨의 인보가 하나 타고났다니까. 그렇게 말하던 시누이는 진짜로 속이 답답했는지 남편에게 직접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서로 상의를 했던 것보다 더 일찍 제게 프로포즈 했으니까요. 나중에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나서 남편에게 듣기로는 시누이가 무섭게 경고를 했다고 하네요. 이러다 새언니가 오빠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새언니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어차피 결혼 준비도 새언니가 알아서 할 텐데 오빠는 고작 병원 인턴하면서 결혼식장에서 턱시도 입고 신랑 입장할 시간도 없냐면서 말입니다. 성격 한 번 시원시원한 시누이 덕분에 저희는 6년의 결실 끝에 결혼을 할 수 있었네요. 저희의 결혼은 어차피 예견됐던 거라서 부모님에게 새삼스러울 것 없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좀 찝찝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아니 시어머니께서 예정보다 앞당겨진 결혼식을 탐탁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죠. 결혼 소식을 알리러 간 자리에서 현준이가 모아둔 것도 없는데 그냥 살기만 하다 조금 더 자리 잡으면 그때 시골녀도 늦을 것 없다고 아직 둘 다 서른 전인데 뭐가 급하냐고 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걱정돼서 하시는 말이겠지 하고 저도 남편도 걱정 마시라고 요새 젊은 사람들 중에 다 준비되고 결혼하는 사람 몇이나 되냐고 대답했네요. 하지만 그렇게 떵떵거리며 시작한 결혼 준비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저희에겐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하고 저는 대출까지 알아봤는데 다 따지고 보니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부부 대출을 받는 게 제일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희 혼인신고부터 하려고 하니? 요새 젊은 애들은 일부러 나중에 혼인신고한다는데 너희는 왜 그러니? 네가 현준이한테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했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시어머니 목소리가 되게 격양돼 있었거든요. 아니 솔직히 6년을 만났는데 좀 더 간을 봐야 해서 혼인신고를 뒤로 미루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사람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예전에는 결혼해서 현준이 덕봄에 살라고 입이 마르게 말씀하시던 분이 왜 갑자기 혼인신고를 빨리 하는 거냐고 저를 타박하시는 건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대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기분도 좋지 않아서 애써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돈 나올 때가 있었으면 저희도 이렇게 안 해요 어머님.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께서는 그제서야 입을 열지 못하셨네요. 솔직히 할 말 없으셨을 거예요. 그때 정말 시부모님께 지원받은 게 하나 없었으니까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알아서 하라며 전화를 끊으셨고 저는 그 통화 후 좀 멍해졌어요. 그 전에는 아무 생각 없었던 시어머니의 말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남편이 국시에 합격했을 때쯤 대학병원 알아보면서 시간이 나면 자주 시댁에 갔었거든요. 그럼 저도 시간 되면 같이 갔었고요. 근데 제가 가면 늘 한결같이 반겨주시던 시어머니께서 어느 순간 근데 혜정이는 안 바쁘니? 어째 우리 아들 얼굴 보는 것만큼 네 얼굴도 보는 것 같다. 라고 하셨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예비 며느리 얼굴 시간 될 때 자주 보는 게 좋지. 멀리 살아서 결혼하고서도 자주 못 볼 텐데. 라고 하셔서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당시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그날 혼인신고 문제로 큰 소리를 치는 시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니 어쩌면 날 당연히 며느리로 생각하시던 시어머니 마음에 변화가 생겼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남편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 전부 제 덕분이라고 하시던 시어머니였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생기는 모든 안 좋은 일들이 모두 제 탓이 되어버렸네요. 결혼 초기에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 이틀에 한 번 꼴로 시어머니께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요. 현준이 목소리가 좀 이상하던데 너희 혹시 싸웠니? 현준이 몸 아픈 거 아니야? 아주 목이 잠겼던데 넌 결혼 전에 그렇게 잘하더니 네 남편 몸 관리도 이제 신경 하나 안 쓰는 거야? 너 혹시 집에 잘 안 들어갔니? 현준이 어제저녁 혼자 먹었다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밖으로 돌아 너 이러려고 결혼했니? 일주일에 세 번에서 네 번 딱 한 달만 겪어보면 몸에서 살이가 다 나옵니다. 저도 노는 사람이 아니고 회사 다니고 사회생활하는 사람인데 이런 연락이 잊을만 하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안 싸웠다. 그냥 병원에서 피곤해서 그러나 보다. 어제 당직이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어제 저희 오빠가 병원 입원했다고 해서 거기 갔다가 어머니 댁에서 밥 먹고 왔다 하면서 다 그냥 유학에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점점 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시어머니 입에서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제 모양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정말 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원인을 없애야겠어서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하고 전화를 하고 제게 뭐 이상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시는 거라서 말이죠. 그렇게 남편이 제 말을 듣고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자 이제는 제게 불같은 전화가 쏟아졌어요. 현준이가 전화를 안 받네.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너는 현준이랑 언제 마지막으로 통화했니? 남편이 병원에서 일하긴 하지만 무슨 환자로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 사실 남편이 업무 중에 어머님 전화를 자주 받아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한 소리 들었나봐요. 한 번은 회진 따라다니다가 어머님한테 전화가 와서 레지던트 선생님한테 주의도 들었다고 했고요. 어머, 그랬니? 많이 혼났대? 휴대폰보다 차트나 병원 호출기를 더 많이 봐야 하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눈치 보였겠죠. 그래서 저도 남편 업무 시간에는 웬만해선 연락 안 하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너무 자주 전화하지 마세요. 문자 보내셔도 금방 답장 올 거라 기대도 하지 마시고요. 시어머니가 남편이 회진 도는 도중에 전화를 하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꾸중을 듣거나 동료 의사들에게 한 소리 들었다는 건 제 가장이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제발 아들이나 며느리인 저를 가만히 뒀으면 해서 살짝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그 후로 남편에게 집착에 가까운 연락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사든 아들이 행여 병원에서 밑보여서 출세길에 이상이라도 갈까 무서우셨겠죠. 근데 한동안 연락은 안 하시다가 이제는 아예 찾아오시더라고요. 하루는 일하는데 또 시어머니께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신의보로 서울 왔다가 시간이 남아서 너희 집에도 들렀는데 현관 비밀번호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일단 밖에서 기다리시라고 할 수 없어서 도우락 비밀번호를 알려 드렸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도 남편도 없는 집에 시어머니 혼자 계시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 집 안을 아주 누비고 다니셨는지 제가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혜정이가 의외로 게으르구나. 창틀에 먼지부터 시작해서 렌즈가 끈적거리고 바닥에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집에서는 머릴 묶던가 차라리 자르는 건 어떠니? 그 후로도 시모는 연락 안 하시고 들이닥치는 날이 늘었습니다. 제가 정말 듣기 싫었던 건 시어머니가 저희가 결혼한 후 제게 너 변했다 라고 말하던 거였어요. 결혼하고 나니 잡은 물고기라고 이제 정성 들이지 않는 거냐며 제가 예전에 하던 그 헌신은 다 어디 갔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헌신 받던 당사자인 남편도 제게 변했다는 소릴 안 하는데 왜 시어머니께서 저러시는 걸까요? 남편이 서포트 필요할 때는 그거 대신 해주는 저를 그리 예뻐하시더니 이제 그 서포트가 필요 없으니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고 괴롭히는 거잖아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를 치과 의사 아들 둔 부모로서 욕심이 가해져서 좀 오만해지신 것 같다. 우리 엄마도 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늘 제게 미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시어머니가 직접 제게 뭐라고 하시려고 하면 막으려고 노력도 하고 제게 웬만해서는 시어머니 연락도 받지 말라고 하더군요.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요. 하지만 남편의 개입도 크게 효과가 있진 않았네요. 저는 결국 아들 집이라는 명목으로 매번 연락 하나 없이 쳐들어오는 시어머니를 막기 위해 지원근을 불렀습니다. 바로 저희 친정어머니하고 신우이였어요. 신우이는 워낙 말도 직설적으로 해서 시어머니가 좀 애 먹으시거든요. 같이 있으면 아, 우리 엄마 또 시작이네 하면서 딸인 신우이가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신우이가 있는 날에는 한결 편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뭐라 한 소리 하시려고 시동을 걸면 신우이가 아, 엄마 그만 좀 해. 엄마 아들한테나 시켜. 라고 하면서 시동을 꺼줬으니까요. 그리고 신우이가 집에 오지 못하는 날에는 저는 친정엄마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부인이 있으면 좀 불편해서 일찍 가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몇 번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를 마주치시고 시모도 좀 발걸음을 덜하기 시작하셨네요. 이렇게 시어머니는 저희를 약간 통제하고 싶어 하셨어요. 아니, 정확히는 치과의사인 남편을 통제하고 싶어 하셨고 저는 그 통제를 방해하는 방해물 취급을 하셨다는 거죠. 한 번은 남편인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병원으로 옮기려고 목록을 작성하고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프로서 조건 다 따지면 이 병원이 가장 나은 것 같다. 당신 전임 교수도 추천하지 않았냐 이야기해줬어요. 남편도 어차피 제가 말한 병원을 제일 1순위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제 말에 동의하더군요.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인 건지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얘, 넌 왜 현준이 마음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니? 네가 말한 병원보다 돈 더 많이 주는 데가 있다던데 왜 거길 추천을 해? 하여간 넌 결혼 전에만 도움 줬지 결혼 후에는 참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참나 시어머니가 말한 병원은 연봉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건 초봉이고 저희도 멀리까지 다 생각하고 결정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시야가 좁은 건지 그저 초봉만 보고 네가 내 아들 앞길 막는다며 역정을 내시는 시어머니 모습에 정말 진저리가 처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럼 병원 리스트랑 조건을 다 보내드릴 테니 어머님께서 한번 따져보시라고 했습니다. 직접 보고 한번 분석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진짜 자료를 휴대폰으로 전송했어요. 아마 어머님도 머리 좀 아프셨을 겁니다. 며칠 동안 아무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5일 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왜 연락 안 주시냐고 생각해 보셨냐고 하니까 그제야 니들이 더 잘 알지 내가 뭘 아냐고 하시면서 한 발자국 물러서셨네요. 그럴 거면서 대체 왜 제게 스트레스를 주시는 건지 이럴 거면 차라리 결혼 전에나 반대하시지요. 하루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시어머니께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차시냐고 결혼 전에는 잘해 주시다가 갑자기 제게 이러시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혀 모르겠다는 얼굴로 그러셨어요. 내가 왜 널 마음에 안 차하냐고 그냥 제가 결혼 전이랑 후가 달라서 그런 거라고 말입니다. 문제는 내가 아니라 너라고 하는 시어머니 결국 제게 책임을 전가한 겁니다. 비겁한 변명이었죠. 이미 남편은 의사가 됐는데 제가 전처럼 혼자 돈 벌면서 공부하는 남편 먹여살리고 서포스 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냥 예전에야 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지켜봤는데 막상 마음에 차지 않으니 손해받다라고 생각을 해서 화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 다 제쳐두고 시어머니께서 걸고 넘어지시는 것 중에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단연코 임신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전국의 며느리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시부모님이 임신으로 눈치 주실 때마다 진짜 속상하고 답답한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7년 동안 내가 안 생겼거든요. 물론 저도 남편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몸에 이상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임신을 딱히 미룬 것도 아닌데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도 급하지 않으니 천천히 기다려보자. 고진 감내라고 이렇게 이따가 생기는 아이일수록 우리한테 더 특별한 의미가 될 거라고 하면서 서로를 그렇게 다독였죠. 근데 결혼하고 2년 차가 지나면서부터 어머니가 임신 문제로 저를 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미 첫째 조카가 3살인 시누이와 저를 비교하시면서 혼인신고는 식 올리기 전에 하더니 왜 애는 그렇게 늦게 가는 거냐고 별별 소리를 다 하셨어요. 근데 웃기는 건 막상 제가 정말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는 반응이 미적지근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축하한다 장하다 이런 말은 아예 기대도 안 했는데 대뜸 너 나이가 서른다섯인데 너무 노산 아니냐 이런 소리만 하셨네요. 그 말에 저는 그 전에 건강검진에서도 나이는 서른다섯이라도 신체 나이는 그것보다 젊게 나왔고 산부인과에서도 문제없다고 했다고 걱정 마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래 건강해서 좋겠다.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신우이가 저보다 두 달 일찍 임신을 해서 둘째를 가졌는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신우 임신에 나는 뒷전인가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이후에도 아예 저희 부부 소식은 듣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같으니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이상했던 건 임신 5개월 정도 되었을 때 저희 집으로 배달된 상자였습니다. 시댁에서 온 거였는데 택배 상자에 든 건 다름 아닌 한약이었어요. 처음에는 귀한 아들 먹이라고 보내셨나 보다 했는데 택배 잘 도착했냐고 전화를 하신 시어머니는 그 보약을 저를 위해 증거라고 하시더군요. 현준이한테 들어보니까 너 요새 입맛도 없고 살도 빠졌다며 임산부가 살이 붙여야지 빠지면 쓰니 그거 입맛 도두고 자궁에도 좋고 피를 맑게 해준다고 하니까 매일 한 개씩 공복에 먹어라. 네 시아버지 친구가 효과 좋다고 한 집 가서 지은 거니까 싹 먹어. 아 이런 거 안 보내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잘 먹을게요. 아니다. 내가 경황이 없어서 일찍 못 보내주고 이제서야 보내주네. 늦기야 늦었지만 늦은 만큼 귀한 손주 가진 거니 음식 잘 챙겨 먹고 그 한 약도 잘 챙겨 먹어서 건강한 아이 낳으렴. 꿈인가 했습니다. 살다 살다 시어머니께 이렇게 챙김을 받을 줄이야. 물론 여러분은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지극히 상식적으로 평범하게 생각을 하면 시어머니가 임신한 며느리에게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차마 혹시 라는 생각은 못하고 그저 감사히 잘 먹고 진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해야지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래도 임신했을 때는 특히나 한약을 가려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이거 임신했는데 먹어도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는 괜찮다며 체질 상관없이 그냥 임산부들 몸보신하는 데 먹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걱정하던 건 해결이 됐지만 사실 제가 원래 한약을 정말 못 먹고 그 약재 특유의 냄새를 기겁하거든요. 수험생일 때 부모님이 지어준 한약도 안 먹고 가방 안에서 썩히다가 결국 터뜨려서 사단을 낸 게 바로 저입니다. 그래도 이게 평생 몇 번 오는 기회도 아니고 그 시어머니가 보내주셨다니 먹으려고 시도는 해봤어요. 하지만 딱 한 번 입에 머금었다가 바로 뱉은 후로 냄새도 못 맡겠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약은 잘 먹냐 몸은 괜찮냐 물으시면 잘 먹고 있다고 대답은 하긴 했지만 처음 한 봉지를 한 입 먹고 버린 뒤에 나머지 봉지들은 까보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도 냄새 맡아보고 이건 진짜 먹을 게 못된다고 한걸요? 근데 그때는 차마 맡을 수도 없었던 그 고약한 냄새가 저와 제 아이의 목숨을 살릴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한약을 받고 몇 주 시간이 지나고서 시누이가 저희 집에 놀러온 날이 있었어요. 사는 곳도 가까워서 자주 놀러왔었는데 시누이가 입덧이 심해진 이유로 못 오다가 오랜만에 온 거였거든요. 이제는 입맛이 팍팍 돌아서 하루에 네다섯 끼 먹는다는 시누이에게 토스트를 구워주고 고기도 구워주고 과일까지 깎아주고 했는데 그러다가 식탁 옆에 있는 한약이 든 박스를 보고 시누이가 말했어요. 이거 뭐예요? 한약이네? 오 오빠가 언니 먹으라고 지어왔나 봐요. 아주 지극 정성이셔. 아 그거 남편이 아니고 어머님이 보내주셨어요. 어머 우리 엄마가 웬일이야? 이제 정신 좀 차리셨나? 근데 웃긴다. 나 임신했을 때는 이런 거 하나 없었는데. 아가씨는 나보다 젊잖아요. 나는 노산이라고 챙겨주신 것 같은데 아가씨한텐 필요 없는 거니까 안 주신 거겠죠. 노산은 무슨 언니랑 나랑 나이 차이 얼마나 난다고. 다 흘려들어요. 우리 엄마 옛날 사람이라 아주 20대 중반에 딸린 자식 셋은 돼야 한다는 마인드라니까요. 근데 어째 박스에 한가득이네? 먹은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아니 보내주신 지는 한참 됐는데 내가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일단 어머님한테는 매일 먹고 있다고 하긴 했는데. 아가씨 이거 비밀이에요? 막상 보내주셨는데 안 먹으면 또 뭐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걱정 마요 말 안 해요. 근데 얼마나 끔찍한 맛이길래 이렇게 남겼어요? 언니 이거 어차피 임산부 먹는 용으로 지은 거죠? 그럼 나도 먹어도 되나? 그렇긴 한데 한약 막 먹긴 좀 그렇지 않아요? 아가씨 한약 먹고 싶으면 내가 지어다 줄게요. 아니 됐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리고 내가 약발이 기가 막히게 봤거든요. 저 하나 먹어볼게요. 그렇게 말한 시누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를 따서 바로 쭉 들이켰습니다. 근데 반절 먹고 너무 쓰다면서 언니가 왜 못 먹었는지 알겠다며 다 먹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입가심 한다고 냉장고에 있던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먹었는데 한 30-40분 정도 지났을까요? 시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겁니다. 언니 나 왜 이러지? 아 갑자기 배가 배가 너무 아파요. 아프다고 부여잡는 시누이의 배를 만져보니 배가 돌처럼 땅땅하게 굳어있었어요. 시누이는 갈수록 통증이 심해진다고 했고 나중에는 땅에 주저앉아서 일어서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구급차를 불렀고 시누이는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많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하열도 있었는데 저는 진짜 시누이와 배 속의 둘째 조카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제정신이 아니었네요. 응급실에서 시누이가 진정제를 맞고 피검사와 복부 촌파를 할 때 저는 시누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렸고 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도 연락을 드렸어요. 멀리 계셔서 바로 못 오시는 시어머니께는 일단 시누이 상태가 안정이 됐을 때 연락드렸고요. 어머님 저 혜정인데요. 아 지금 아가씨 응급실 같이 왔어요. 응급실? 너 어디 아프니? 어디 잘못됐어? 아니요. 저는 같이 있다가 따라온 거고 아가씨 몸에 문제가 생겨서. 아니 아까 배가 아프다고 잠깐 쓰러졌었는데 지금은 수행 맞고 진정은 된 상태고요. 아직 검사 결과는 기다리는 중이에요. 뭐? 아니 희진이가 왜 쓰러져? 희진이가 왜? 저는 놀란 시어머니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같이 있다가 갑자기 배를 쥐어잡고 주저앉았다 고요. 일단 의사가 뱃속 아기에게 별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다고 했으니 걱정 말라고도 말씀드렸네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는 진정을 못하시고 대체 뭘 한 거냐고 시누이가 뭐 잘못 먹은 거 아니냐고 추궁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마지못해 그날 저희 집에서 먹은 음식을 이야기하다가 어머니가 제게 보내주신 한약을 좀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희진이가 그걸 왜 먹어 그건 너 먹으라고 보내준 거 아니야 임산부가 한약 잘못 먹었다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걸 주냐고 아니 그거 체질에 상관없이 먹는 거라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가씨 얼마 먹지도 않았어요 밥만 먹고 바로 얼마나 먹든 그게 어떤 건 줄 알고 먹어 아휴 어떡하니 어떡해 그때 제 등골이 쌓여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체질에 상관없이니 걱정 말고 먹으라던 한약을 갑자기 신의가 먹었다니 그게 어떤 건 줄 알고 먹은 거냐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때 그 한약이 문제일 수 있겠다 싶어서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떤 건데요 뭘 뭐가 말이니 그 한약이요 대체 어떤 건데 어머님께서 그러시는 건데요 어머님 대체 저한테 뭘 보내 주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모르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속상해 죽겠다며 우리 희진이랑 손주 괜찮은 거 맞냐고 발을 동동 구르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침묵하시더군요 그러더니 한약이 한약이지 무슨 소리냐고 지금 당장 갈 테니까 희진이가 있는 병원이나 문자로 찍어서 보내 두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솔직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확신은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끔찍하잖아요 정말 그 한약이 문제라면 시어머니가 해코지를 하려고 했던 건 다름아닌 저였는데 말이죠 설마 설마 사람이 사람이 그러기야 했겠어 라는 생각이었네요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 병원에 저와 남편 그리고 신의의의 남편 시누이가 입원한 병실에 모였어요. 다행히 시누이의 몸 상태가 괜찮아져서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의사는 병실로 찾아와 몸에 이상은 없지만 피검사에서 자궁 수축과 복통을 일으켰을 수도 있는 무슨 성분이 발견이 됐다고 시누이에게 그날 먹은 음식 중 의심 가는 거 없냐고 묻는 겁니다. 시누이가 그 전날 저녁부터 쓰러지기 직전까지 먹었던 음식을 나열할 동안 저는 시누이 곁에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었어요. 제게서 분명 한약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시누이가 미쳐 한약 생각은 안 났는지 음식 이야기만 하고 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저는 만약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도 여기서 확인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누이가 먹은 음식을 다 말했을 때 입을 열었어요. 아가씨 한약도 먹었잖아요. 우리 집에 있던 거. 아 맞다. 임산부한테 좋다는 한약도 먹었어요. 아 당신 먹으라고 엄마가 보내준 거? 응. 근데 나는 못 먹었잖아. 그게 처방도 필요 없고 그냥 체질에 상관없이 먹을 수 있는 한약이라고 했죠, 어머님. 안 먹었다고? 너 분명 나한테는 먹었다고 했었잖아. 죄송해요. 도저히 싸서 못 먹겠더라고요. 원래 한약 잘못 먹고 내원하시는 임산부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임산부용으로 지었으면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혹시 무슨 약제 썼는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제 말을 들은 의사가 시어머니를 향해 물으니 시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않고 눈을 피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기억이 안 난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휴, 내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내가 직접 지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분명 그 선생님이 체질 상관없다고 임산부면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며느리 준 한약 때문에 이럴 일은 없어. 알아들어요? 근데 어머님, 아까 저한테는 아가씨가 그게 어떤 건 줄 알고 먹은 거냐고 하셨잖아요. 뭐, 아가씨가 먹으면 안 되는 성분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먹으면 안 되는데... 빨리 말해요. 나 정말 죽을 뻔했어. 내 애도 잘못될 뻔했고. 내,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다 그래? 혜정이, 제가 생사람 잡네? 나는 그냥 임신도 한 애가 남이 먹는 한약 덥서 먹었다는 말에 속이 상해서. 근데 엄마가 그거 이 사람 줄 때는 임산부면 다 먹어도 된다고 했었잖아요. 뭔데 그래요? 뭐, 우리가 알면 안 되는 거라도 들어있는 거예요? 병실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식구들이 시어머니를 추궁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럼 나중에 약제를 알게 되면 따로 말씀해달라고 하시면서 나가셨지만 아직 추궁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남편과 시누이는 대체 왜 말을 못하냐며 연신 시어머니를 쪼아댔고 시어머니는 앵무새처럼 그냥 한의사한테 부탁한 거라는 말만 해댔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시아버지께 묻더라고요. 아버지, 그 약방 아버지 친구분이 아시는데라고 했죠? 친구분한테 전화해서 약방 번호 좀 알려달라고 하세요. 직접 물어보게요. 아이 참, 얘가 왜 이래? 뭘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니? 엄마가 아니라고 하면 좀 아닌 줄 알고 있지?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바로 약방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펄쩍 뛰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시자 그걸 빼앗아 들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그 행동으로 한약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증명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병실 안에 있는 가족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추궁했습니다. 당장 말하라고 대체 뭘 한 거냐고 몰아붙였어요. 그러니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아예 시누이가 누워있던 침대에 풀썩 주저앉아서 우시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남편은 한숨을 쉬며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약방에 전화하면 바로 아는 거니까 괜히 나중에 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여기서 말해요. 네? 사람 미치게 하지 좀 말고 말 좀 해달라고요 좀. 그만 좀 해 그만! 그래, 내가 혜정이 제 뱃속에 때려고 약 지어다 보냈다. 됐니? 하, 뭐라고요? 엄마, 지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당신 제 정신이야? 아니, 애를 떼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몇 년 동안 안 생기던 게 왜 이제야 생긴 건지? 왜 하필 왜 하필 지금에서 생긴 건지?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낳고 나서 너네 헤어지라고 할 수 없어서 내가 아예 없애려고 했다. 없애려고! 참, 악마가 해도 무시무시할 말을 당당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제 배를 가리키며 애를 떼려고 했다는 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위험에 좋은 약재가 있는데 그게 옛날부터 임산부가 먹으면 치명적이라고 큰일 난다고 하던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제게는 임산부에게 좋다고 속여서 보내고서 제가 그걸 먹고 애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끔찍한 계획의 이유를 차마 아무로 볼 수가 없었는데 남편이 제정신이냐고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묻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 막 임신했을 때 미숙이가 연락이 왔었어. 당신 친구? 그 식당 안 자는 여자? 예전에야 식당 했지. 늦게 재혼해서 남편하고 땅 투자하다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그 여자 앞으로 된 건물만 두 개야 두 개. 근데 얼마 전에 지 딸이 3년 살다 못 참고 이혼했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하는 소리가 현준이가 너무 일찍 결혼했다고 아직까지도 총각이면 지 딸이랑 결혼시켜서 벌써 설 목조인데 치과 개혼해줬을 거라고 하는 거야. 그 후로도 너 아직도 잘 사냐고 뭐 헤어질 김이 안 보이냐고 하는데 내가 내 돈으로 내 아들 병원 차려줄 능력은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병원 차려줄 수 있는데 뭘 못하겠어. 그래서 그랬다고요? 그게 이 사람 뱃속에 내 자식 없애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요. 엄마 진짜 미쳤어요? 이거 살인이야 살인. 엄마 손으로 엄마 손주 죽이려고 했던 거라고요. 그리고 정말 잘못했다가 이 사람까지 잘못했으면 어쩔 뻔했어. 희진이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사모한테는 문제 없을 거라고 했어. 그냥 애만 떨어진다고 했단 말이야. 아 그리고 희진이도 얘도 괜찮잖니. 너 애초에 네가 혜정이 애 말고 돈 좀 있는 마누라 얻었어 봐. 이 엄마가 이렇게까지 했겠냐? 그저 옛적 못 잊고 지 앞길 지 손으로 막아놓고 왜 큰소리야? 이미 시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어머니 피해자가 있고 본인 손으로 본인 딸과 손주를 잘못되게 할 뻔한 사람이 너무 태연하고 당당하더군요. 도저히 제정신이 아닌 사람에게 말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쳐가던 그때 침대에 있던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가 희진아 나가라고 나 두 번 다시 엄마 보고 싶지 않아. 나도 애도 괜찮다고? 그게 변명거리가 된다고 생각해? 희진아 엄마가 너한테 이러려고 한 게 아니고 됐어 그게 뭐가 중요해? 그 한약을 먹은 게 나나 새언니나 엄마는 어쨌든 임산부 뱃속에 있는 애 유산시키려고 한 거잖아. 그런 계획까지 한 엄마 난 도저히 끔찍해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가 그리고 나 볼 생각도 하지 마 그리고 엄마가 죽일 뻔한 내 애도 볼 생각하지 말고 시어머니의 끔찍한 계획에 희생양이 될 뻔한 시누이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아예 연을 끊고 살겠다고 하고 시어머니를 병실 밖으로 내쫓았어요. 안 나간다고 엄마랑 얘기 좀 하자고 하는 시어머니를 시누이의 남편과 시아버지가 끌어냈고 시누이는 이제 절대 안정을 취해야 했기에 저도 남편도 병실 밖으로 나왔네요. 망연자실한 표정의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도 이제 엄마 안 봐요. 며느리 독살까지 하려고 한 시어머니 무서워서 어떻게 만나요? 뭐? 하! 현준이 너까지 진짜! 엄마 목적은 희진이가 아니라 이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엄마를 보고 살아요? 내 가족 위협하는 사람 가족 근처에도 두기 싫으니까 엄마는 앞으로 나나 희진이 볼 생각 하지도 마세요. 야 잘못된 사람 하나도 없잖아. 진짜 혜정이가 애가 떨어진 것도 아닌데 무슨 부모 자식 연을 끊어? 엄마가 앞으로도 안 그러실 거란 보장 있어요? 저희 결혼하고 지금까지 엄마 이 사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셨잖아요.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 저 끝까지 어머님 아들 아내로 인정 안 하셨어요. 그것도 겨우 아들 병원 하나 개헌해 줄 능력도 돈도 없다는 이유로. 근데 어머님, 이 사람 면허 따기 전까지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건 다 까먹으셨나 봐요? 그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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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될 만큼 단면 삼키고 이제 필요 없어지니까 써서 뱉으려고 하시나 본데 저는 어머님한테 삼켜지기도 뱉어지기도 싫으니까 이제 그렇게 눈에 안 차는 며느리 아예 안 보고 사시면 되겠네요. 서로 마음 편하게 저희는 남편을 붙잡은 시어머니를 떼어내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다행히 시누이와 뱃속의 아기에게는 문제가 없었고 이틀 입원하다가 퇴원했어요. 시누이는 그날 말했던 것처럼 시어머니의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심지어 서울까지 찾아온 시어머니를 피해 본인의 시댁으로 가서 지내기도 했네요. 물론 저희 집에도 찾아왔지만 저희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사과를 하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어차피 받을 생각도 없다고 괜한 짓 해서 힘 빼지 말라고 했네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할까요? 생판 모르는 임산부 몸에 이상이 있다고 해도 걱정이 되는 게 사람의 측은 짓 심인데 본인 피부 치를 없애려고 그렇게 비열한 계획 까지 하다니 대체 어떻게 된 정신머리면 그럴 수 있냐 구요. 신우위도 저도 몇 달 뒤 걱정했던 게 무색할 만큼 건강하게 출산을 했지만 그때도 역시 시어머니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시아버지에게 저희가 출산한 병원이나 조리원을 알려드리면 어머니가 쫓아오실까 봐 시아버지에게도 사진만 보내드렸어요. 놀랍게도 그 후로 2년 동안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네요. 뒤늦게 이 모든 사건을 알게 된 친정엄마는 당장 고소할 거라고 이건 살인미수나 다름없다고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그 마음을 저도 100번 이해했지만 저는 어머니를 말렸어요. 이미 본인의 한참 잘못된 행동으로 자식 둘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고소당해서 수감되는 것보다 어쩌면 더 한 벌을 받은 거나 다름없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벌을 받은 시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서든 용서를 받기 위해 홀로 외로운 춤을 추고 계십니다. 잊을만하면 연락하고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저도 그리고 시누이도 모른 척 하고 있어요. 지난변에는 남편에게 혹시 신경이 쓰이면 당신은 어머니 뵙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본인 어머니가 지우려던 애가 당신 아이일 뿐 아니라 내 아이이기도 했다고 이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제 몸이라서 더 많이 화가 나고 예민했던 거지만 남편도 본인의 가족을 위협했다는 사실에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마련 이니까요. 앙금은 언젠가 눈녹듯이 녹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아마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두려움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거짓말처럼 하루가 다르게 크는 제 아들을 볼 때마다 하마터면 이렇게 예쁜 아들을 잃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그 사건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거든요. 제 친구들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렇게 후련히 하니까 제 속이 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많은 분들에게 쏟아낸 만큼 제 속이 한결 가벼워져서 그 끔찍한 사건이 그저 과거이고 지나간 일이 돼서 저희 가족에게 없었던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물러가리라 믿어보는 이 무더운 여름 우리 모두 건강하게 보내면서 소중한 가족들과 좋은 여행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